2 이어집니다 김장원과 김민혁의 대결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자 첫 포인트 김민혁 4 자 그러고 하는 맞대결이라 이 온게 지금 살짝 그 염려가 되구요 이제 경기일에 정확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선수는 첫번째 매체에서 보여줬다시피 저돌적이고 뭔가는 보여주고 있는 기대하고 있고 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오 김민혁 백 자 그러나 득점은 김민혁이었습니다 오오 깊은 곳으로 오오 깊은 곳으로 이야 강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엄직하게 치려고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할 시도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서브 노련하거든요 김민혁 선수 노련함 어떤 재치 이런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죠 네 자 그걸 맞서 써봐야 되는 김장원인데 난가금 김장원이 흡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세요 이런 결정진 키워나게 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그 뭔가 긴장되지 않고 스윙이나 이런게 과감하게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예 자 지금도 지금 포인트보다는 지금 백핸드 쪽에 조금 더 자세가 편해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네 그것도 이어집겠습니다 아 긴 서브 3구 공략 이었는데 예 이번엔 김장원 선수가 버텨 아 네 이번엔 김장원 선수가 버텨 아 자 또 한번 사이드라이디면 받기가 오늘 어렵습니다 네 오늘 희한하게 몸도 무겁고 예 어깨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또 김장원 네트 맞고 그렇죠 예 2개가 상당히 중요한 첫번째 게임 아 아 네 김장원 됐습니다 확실히 깊게 공략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8대 9입니다 야오 김장원 통점을 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 김민혁 여기 서브 김민혁 모습이 동 개봉 성격이 급한가요 김장원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반응이 좀 늦으면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아 네 이번엔 쫓아갔어요 그렇게 하는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핸드플레이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아 서브 득점 이번엔 대응하지 김민혁의 서브 아 나갔어요 좋습니다 자 김정원 일단은 동점을 만들었어요 아우 역전까지 갑니다 이걸 지금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4대3 아 이번엔 백핸드 깊숙하게 뒤져있습니다 3대5 아 이번엔 김민혁이 찬스볼이었죠 아 나갔네요 포핸드 탑스피 돌아서 치워있던 김민혁 김정원은 2포인트 리드를 다시 만들어갔습니다 와우 이모습을 김정원이 꾸준히 보여주는게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INAUDIBLE 노련한 김민혁 빠 지역의 어 아! 김장원 먼저 돌아섰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김장원입니다 연척포인트 다섯포인트 뒤져있구요 김장원은 유리에 있는 상황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트 맞고 나가는 김민혁 놓치지 않습니다 0대1 긴 서브 통했습니다 김민혁의 서브 아 네 김민혁 2대1 와 김민혁도 긴 서브 또 급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강력저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좀 더 도망가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5대1이 됐습니다 아 아 나갔어요 몸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 운영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갑니다 한국골에서 안전기술이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엔 김민혁 서브도 김장원 뒤져 있습니다 자 렐리입니다 렐리에서 2점 김민혁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2점 앞서 있는 김민혁 6대4입니다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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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4점 4점 3점 빙 이었 3점 4점 3점 3점 5점 3점 위기의 김민혁 아 또 네트 맞고 나갑니다 흠 고맙습니다 김장원의 승부가 또 한 번 통합니다 김민혁 김장원 선습니다 매치 포인트 끝납니다 김장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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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you and I, we